전도서 우리 빛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린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인 짧은 인생 그런 아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며 인생이란 허무한 너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며 우리 이별이 우리 이별이 어떻게 전이야 우리 이별이 우리 이별이 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요소로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 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 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우메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메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주님 아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